안녕하세요. 오늘은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를 만나보겠습니다. 파가니니는 1782년 이탈리아 지노바에서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고 기타와 바이올린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수승을 능가하는 천재적인 재능으로 유명해졌고 재능을 눈치챈 아버지의 위에 모짜르트처럼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하게 됩니다. 파가니니는 어린 시절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10대 초에 이미 종전의 연주기법에 대부분 마스터하게 됩니다. 12살에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까르마 놀라를 작곡하게 됩니다. 파가니니는 15살 되자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연습으로 혼자서 새로운 연주기법을 습득해 나갑니다. 그의 노력이 결실하여 1799년 17살에 북부 이탈리아 지방에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아 곧 명성과 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빠른 성공으로 자만에 빠진 파가니니는 방탄과 도박에 빠져 건강을 해치고 거액의 빚을 져서 결국 연주에 필요한 바이올린마저 팔게 되는 파국에 이루고 말았습니다. 1801년부터 1804년까지 한 기부인 토스칸에 있는 그네 성에서 동고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연주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소문이 있었지만 이 기간 동안 건강을 회복하면서 바이올린 새로운 주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1804년 23살에 고향 지노바르 돌아와 다시 연주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한 인기를 얻었고 그 명성으로 나폴레옹 누이 동생 엘리자에게 초대되어 루카 궁전 가극장에서 3년간 지휘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나폴레옹 여동생은 파가니니 연주를 들을 때마다 졸도했다는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음악가 리스트는 파가니니 연주회를 보고 감동하였고 나는 바이올린은 죽었다 깨도 파가니니만큼은 연주할 수가 없다 생각하고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합니다. 파가니니의 현란하고 화려한 연주 스타일, 그가 작곡한 독특한 음악, 연주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헌출한 키에 잘생기고 카리스마 있는 외모에 신들린 것처럼 바이온을 켜기 시작하면 많은 여성들이 연주에 흘려서 실제로 졸도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파가니니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바이온 주법을 얻었다라는 소문이 나서 파가니니 연주를 하기 전에 무대 뒤 앞에 악마가 있는지 확인하는 소동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파가니니가 닿았을 때 어머니가 꿈을 꾸는데 연기 자욱한 극장 안에 아들 파가니니가 따르띠니 지휘 아래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타르던 붉은 악마가 나타나더니 따르띠니와 악마가 파가니니 영혼을 뺏으려고 신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타 천사가 나타났고 어머니는 천사에게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천사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꿈을 꾸었다 합니다. 파가니니 또한 생전에 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세비야 이발스를 쓴 루시니는 이렇게 파가니니를 설명합니다. 나는 평생 세번밖에 울지 않았다. 첫번째는 나의 첫 오페라가 실패했을 때 두번째는 천상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실수로 점심으로 나온 칠면조 요리를 배 밖으로 떨어뜨렸을 때 세번째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을 때 파가니니 연주가 얼마나 훌륭한지 설명해 주는 자료들입니다. 특히 파가니니 손은 크고 비정상적으로 유연해서 그의 주법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파가니니 자신의 연주를 위해서 작곡을 하는데 지금도 파가니니의 곡은 어려운 곳이 많아서 현대 바이올린 이스트도 피하는 곡이 있다고 합니다. 1808년 26살때부터 1828년 46살까지 20년간에 걸쳐 이탈리아 각지로 연주여행을 하였으며 종전의 바이올린 개념을 훨씬 초월한 기법을 보여주었고 청중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의 묘기는 이탈리아 이외의 각지로 퍼져나가 파가니니의 이름은 온 유럽 음악 애호가들의 입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었습니다. 1828년 파가니니는 처음으로 국외 연주여행을 하게 되는데 3월 말 빈에서 대성공을 이루었고 파가니니의 이름을 팔아 상점마다 파가니니 스타일이라는 양복, 모자, 장갑, 구두 등이 범람하였습니다. 당시 파가니니 연주회를 슈베르트가 듣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을 팔아 연주회를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에 1829년 베를린에서도 성공을 거두었고 파가니니는 독일 각지를 순회한 끝에 폴란드로 갔고 다시 프랑스 파리 이어서 영국으로 건너가 가는 곳마다 열광적인 환영을 받게 됩니다. 1832년 가을 5년 걸친 연주여행을 끝으로 귀국하여 북부 이탈리아 파르마에 정착하게 됩니다. 말년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왕복하면서 연주활동을 하게 되었고 프랑스의 압보상이 그가 작곡한 작품을 출판하려고 했으나 파가니니가 요구하는 인세가 너무 높아 출판은 진척이 안되었고 결국 파가니니 생전에 작곡하여 출판된 작품은 극히 적었다 합니다. 더욱이 출판된 작품이 적은 것은 파가니니가 자기 연주기법이 공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가니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 아킬레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소프라노 가수 비앙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비앙키와 헤어지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옵니다. 연주여행을 할 때 아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아들의 편안한 안식을 위해서 호텔에서 묵지 않고 주택같은 펜션에 많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들의 신분상승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유산도 많이 남겨주었다 합니다. 파가니니 50대에는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연주활동이 뜸해졌습니다. 결국 1840년 결핵으로 남프랑스 니스에서 58세로 운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니스에서 파가니니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해서 유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그가 죽은지 오랜 세월 후 이탈리아 파르마에 있는 성당의 묘지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가니니의 대표 바이올렛 음악 카프리세를 링크했습니다. 감상해 보시고 부탁이지만 졸도는 하지 말아주세요.